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몰랐던 것 몇 가지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성경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입니다 구약의 39권은 90년도 얍니아 라삐헤이에서 39권이 결정되어져서 라삐헤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사도신경도 천주교에서 온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그냥 지켜나가는 거죠 얍니아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 위치는 테라비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서쪽 65km에 있습니다 해안 작은 소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라삐헤이에서 라삐헤비라는 사네드린 공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방도 사네드린 공예가 있었습니다 사네드린 공예는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명으로 하늘나라에서 그거를 유대인들이 모방을 해가지고 사네드린 공예를 국회로 만든 거죠 사네드린은 천사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이 하나님이시고 얍니아라는 말은 신의 전당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기 90년도에 39건이 결정이 되어졌다는 거 그런데 기독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라삐헤이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 기독교가 신약을 결정할 때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신약은 AD 397년도 칼타코 종교회의에서 27건으로 받아들이면서 90년도 얍니아의 회의에서 구약 39건을 결정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칼타코는 어디냐 아프리카 티니지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성경은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구약이 23,314절 신약이 7,959절 그래서 총 1189장 총 31,173절인데 성경의 장절이 건방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장이 결정된 것은 추후 1300년경에 휴고라는 주교가 만들었습니다 1300년경에 절수는 그 후 내단이라는 라삐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먼저 결정이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장 그런 거 없이 쭉 읽은 거예요 얍니아의 칼타코에서 결정은 구약 신약으로 됐지만 이것이 1300년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신약 장수는 추후 1240년경에 그러니까 1300년경보다 더 빠르죠 신약은 그렇죠? 휴고라는 주교가 또 이것도 결정을 했습니다 철수는 스텝 앤슨이라는 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1560년부터 영문으로 번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1560년도부터 성경이 활자화돼서 여기저기 나오게 됐고 그 전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소유했던 거기 때문에 구전이고 그렇죠? 한국에서 번역은 한국엔 1884년 9월 20일 날 미국 북장로회 알렌 선교사 이번엔 의사였습니다 북장로교회 알렌 선교사가 의사인데 우리나라 선교사로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후에 미국 공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알렌 선교사가 미국의 대표의 공사가 1887년에 성경 번역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감리에는 아펜셀레 선교사 장로에는 원두 선교사 헤론의 의사 헤론이라는 의사가 마가보금과 누가보금을 처음 번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전서는 1900년경에 번역을 했고 구약은 1910년도에 번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펜셀레 선교사